엘바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셀카봉 언제까지 이런 굴욕 셀카만 찍으실 겁니까?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줄 엘바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셀카봉 암피디가 직접 사용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블랙, 화이트, 핫핑크 심플한 3가지 컬러의 셀카봉 본체와 충전 USB가 들어있고 파손과 분실 방지를 위한 손목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소중한 보관을 위한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쏙 넣어 다닐 수 있습니다 셀카봉을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이 거치대 스마트폰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기 편한 구조이고 동시에 내구성도 훌륭하여 소중한 스마트폰을 맘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더식으로 접히는 거치대를 사용했고 27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여 고정을 시키면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18.5cm의 작은 사이즈로 주머니나 핸드백에 손쉽게 넣어 다닐 수 있고 늘어나라 셀카봉 18.5cm부터 최대 길이 80cm까지 무려 7단으로 길이 변경이 가능 다양한 각도 넓은 시야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총 무게 148g으로 가볍고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블루투스를 연결해줘야 하는데요 셀카봉의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줍니다 엘바 미니 기기 검색 후 연결만 해주면 끝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셀카봉 충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를 사용 구성품인 충전 USB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가능합니다 30분만 충전하면 연속 2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2시간이 아니라 무려 20시간입니다 엘바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셀카봉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동영상을 마음대로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보세요 엘바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셀카봉의 연결 에피소드 시니리 Q.